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개정통학과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테마로 구성을 했는데 수강 대상은 어떠한 학생들인지 그리고 두 번째 개념 및 문제풀이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교재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OT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이것 말고 더 궁금한 게 있죠. 자, 그게 무엇입니까? 이 개정통학과학. 개정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게 구교육과정과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이것부터 좀 더 공부를 하고 우리가 통학과학에 대한 학습계획을 짜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자, 기존의 통학과학은 크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화생지가 1, 2, 3, 4단원에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통학과학을 보면 4개의 단원이 아니고 무려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보시면 일단은 모든 통학과학 다 하기 전에 야, 우리 과학의 기초부터 좀 알고 가자 라고 해서 들어간 게 과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본 양 그리고 단, 위 사실 쌤도 수업해 보면 1mm, 1cc가 같다라는 걸 모르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는 단원이 1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 3, 4, 5단원보다 1단원은 내용이 정말 많지 않고 약간 서론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간 이 6단원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죠. 그때 다양한 빅데이터 아니면 뭐 우리 항원 항체를 이용한 다양한 이 과학기술들이 좀 많은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염병 그리고 병원체 그리고 과학기술과 윤리 여기에 다양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과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 이 중요한 2, 3, 4, 5단원도 있지만 그래도 이 과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과학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할지 약간 윤리적인 내용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약간 서론이 좀 더 들어갔다면 결론이 이렇게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1, 6이 추가됐으나 많은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선생님 4개의 단원에서 6개의 단원이 됐으면 너무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 통합각 자체가 1, 2, 3이 통합각 상 그리고 4, 5, 6이 통합각 하로 두 개의 교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수상, 수하라고 하는 것처럼 통상, 통하 이렇게 이제 불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 다 알아 두셔야 한다라는 거 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주 궁금한 것들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테마 1, 수강 대상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강 대상? 굉장히 심플합니다. 통합각을 준비하는 모든 전국의 예비구 1 학생이 수강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강 대상은 내가 여기 해당이 되네라고 느끼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 통합각에 대해서 우리 지금 찍고 있는 이 OT, 듣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뭐죠? 우월한 개념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OT 때 꼭 설명을 들어야지 우리 학생들이 잘 선택을 해서 강의 수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이 통합각에 대해서 두 개의 강의가 있는데 하나가 우아한 출발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 강의 우월한 개념 완성인데 선생님 이거 두 개가 뭐가 좀 다른가요? 라고 한다면 자, 우아한 출발은 이 2, 3, 4, 5 단원 즉 1, 6 단원은 선생님이 앞에서 굉장히 라이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빼고 2, 3, 4, 5 단원 중에서 좀 수능과 완전 직결되는데 좀 많이 어려워. 혼자 독학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아한 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우리가 학원 가면 듣는 그런 통합각의 특강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아한 출발의 쿼리는 30강 내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월한 개념 완성은 정말 나 이 통합각 강의 쿼리는 굉장히 많지만 나 진짜 우월하게 한번 싹 다 끝내고 싶어. 난 완전 풀 버전으로 이거 공부하면서 2년 있다가 치르는 수능까지 어느 정도 좀 마스터하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 네, 이 강의 적절합니다. 우월한 개념 완성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월한 개념 완성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모든 것,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그냥 방학을 이용해서 좀 훑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네, 우아한 출발을 추천드리고요. 쌤 저 정말 이번에는 과학을 다 끝낼 거예요. 이런 친구들 우월한 개념 완성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저 내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나오는 모든 시험을 다, 모든 문제를 다 마스터하고 싶어요. 네, 당연히 우월한 개념 완성을 추천드립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내가 어떠한 수강 대상이 되는지 잘 비교해 보시고 내 수강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및 문제풀이는 어떠한 형태로 제가 진행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당연히 범위는 전 범위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하고요. 아, 이거 통과에, 개정 통과에는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기존 통과에서 너무 자세하게 했고 시험에 매번 나왔던 거니까 이번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그러니까 교재, 이렇게 참고서로 본다면 완자보다는 약간 하이탑 정도로 훈른다 이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 범위를 다 하고요. 강의 형태에는 개념, 설명을 다 해야 되죠. 그 개념에 대해서 한 60%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리나 화학같이 좀 어려운 문제풀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문제풀이를 자, 이런 문제 이렇게 해요 해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뜨면 이러한 형태로 A가 뜨면 B, B가 뜨면 C를 찾아서 A, B, C 순서로 우리가 답을 좀 찾는다. 이런 문풀에 대한 로직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구과학,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많은 비중 그리고 문제풀이가 좀 중요한 것들은 문풀 로직을 구성하는데 약간 주입식 교육이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런 것들, 문풀 로직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강의 수는요. 선생님이 기존의 통학과학이 한 68, 70강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통학과학보다 내용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또 강의가 너무 많으면 우리 학생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통과상, 통과하로 나누어서 35강 이내로 강의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목표는 70강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풀커리로 다 들을 거면 마음의 준비 딱 하시고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 및 문제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선생님,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네, 제 교재의 의완한 개념 완성은 특강 때 들을 수 있는 우아한 출발과 같은 교재를 씁니다. 네, 그래서 우아한 출발로 좀 훑었다면 같은 교재를 가지고 언제 네, 이 우아한 개념 완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내용, 선생님이 구성을 했습니다. 선생님 막 글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신경 쓰는 강사라서 그 신명조, 겸명조, 명조체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독성은 그런 게 좋죠. 그래서 가독성 하나하나 따지면서 쌤이 이제 개념 구성했고요.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 OX 퀴즈에서 성적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OX 퀴즈는 모든 주제 뒤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OX로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사실 쌤이 판서를 좀 많이 하는데 판서를 좀 쓸 수 있게 좀 공백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쌤, 문제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나요? 라고 한다면 기본 문제, 소단원에서는 20에서 30문제 정도의 기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통학과학이 수능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수능에서 이 단원 나왔던 것들은 이렇게 수능 문제 마무리 모의구사 문제로도 교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좀 갔다가 마지막에 아, 수능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냄새는 맡아야죠.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느낄 수 있게 교제가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교제 구성까지 어느 정도 설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와 함께 강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